반갑습니다 박선희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과 같이 썬 300제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요거 이제 문항을 좀 지금 많이 뭐 촬영을 한 상태인데 이제 오리엔테이션에서 좀 드릴 말씀이 좀 있어 가지고 좀 듣고선 여러분들 강의를 들으시면 좀 재미있으실 겁니다 봐봐 일단 선생님 소개입니다 선생님이 박선희구요 뭐 항상 소개하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에서 그리고 이제 뭐 열심히 살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커리를 계속 따라온 친구들은 선생님이 누군지 알 테니까 보시도록 하시고 처음 뵙는 분들은 프로필이 이러니까 아 이런 선생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년 커리큘럼 중에 이게 어느 위치에 있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선생님이 음 여기에 이제 백약 개념 기출 뭐 다 끝냈고 모의고사 커리 다 끝냈고 코어 특강 다 끝냈습니다 음 그리고 지금 엔제 입니다 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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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데 어 여기 엔제 하고 이제 데이브레이크 시즌1 시즌2 해가지고 어 한 9월까지 해가지고 쭉 더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즌3 까지 해가지고 모의고사 커리큘럼이 다 끝나고요 지금 그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엔제 커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삼백제가 이제 들어가 있고 그 다음 마보책 이렇게 진행을 할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보책은 이제 마지막에 보는 책이라는 책입니다 자 여러분 전체적인 강의 구성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문화 해설 강의 하고요 어 300개 다 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어 계획이 이제 50분 20강인데 요건 약간 유연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문항의 이제 난도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설명하는 이제 길이가 다 달라지잖아 그 조금 예를 들어 암기성 뭐 문항이다 아 그런 것들은 금방 음악 해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구조가 좀 들어가 있는 문항들은 좀 시간이 걸린다 라는 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아 일단 강좌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엔제 형식의 심화 문제 풀이 강좌 아 이렇게 가 있는데 어 약간 난도가 선생님 개인적으로 한 중상 정도 난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요 문제를 갖다가 구성을 할 때 여기 보시면 역대 엔제 및 선생님 모의고사 우수문항 한 300개 정도를 좀 엄선해서 문항을 수록을 했습니다 아 그래 가지고 어 이게 선생님이 그 시간 관계상 어 모의고사 파이널 모의고사 못 내는 문제들이 있어 온라인에 이게 어떤 거냐면 수능이 임박했을 때 만드는 모의고사들이 있거든요 그때 모의고사 이제 작년에 썼던 거 어 그런 것들에서 이제 문항 좋았던 것들을 엄선해 가지고 여기다가 집어 넣습니다 아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어 그래서 이제 문항의 퀄리티는 여러분들 아마 상당히 마음에 드실 겁니다 어 그리고 이제 어 자주 묻는 질문들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기출 자작 문항 비중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 이게 기출 변형 문항이 기출 문항이라면 할 말은 없는데 기출 변형 문항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다 자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게 따지면 기출 변형 문항이 조금 있고 그리고 거의 다 자작 문항이고 기출 문제를 그대로 실은 건 없습니다 아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난이도 어느 정도라는지 말씀드렸습니다 한 중상 정도의 난이도를 갖고 있고요 어 그래서 어 어느 등급의 학생들이든 상관없이 들어도 상관없이 되는 그런 문제를 갖다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난도의 스펙트럼이 좀 많이 넓기 때문에 문제를 보실 때 공부가 많이 되실 겁니다 아 여러분들 그리고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데 어 이 엔제는요 공부를 할 때 문제풀이 방식을 공부하는 거거든 우리가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어차피 새로 나오는 어떤 유형의 문제를 대응하는 방식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어 물론 지식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도 있죠 그건 기본이고 기본이고 플러스 알파를 노리는 게 바로 엔제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하나 풀더라도 좀 어려운 문제를 접근을 했어 그럼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이게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아 이런 유형의 문제들 혹은 내가 새로 만나는 문제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고 처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그게 좀 제대로 돼야 여기에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백야 수강 중인데 혹은 코어 수강 중에 병행이 될까요? 상관없습니다 이게 단원별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개념을 보면서 같이 엔제를 진행한다 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커리큘럼이고요 그리고 수특수환 시험에서 안 봤어요? 300제로만 공부해도 될까요?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수특수환을 먼저 보셔야 된다 무조건 알겠죠? 왜냐하면 연계교제잖아 그치? 연계교제를 풀지 않고 시중에는 엔제만 푼다 이건 잘못된 공부 방식이에요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에서 이런 말 하면 되게 웃기지만 오리엔테이션은 내 강의 들어주세요 하는 게 오리엔테이션이잖아 원래 근데 그래도 방법론 쪽으로 틀렸어요 이건 알겠지? 수특수환 먼저 하고 오세요 너무너무 시간이 없어서 못할 것 같으면 수특수환만 하세요 그래야 돼 알겠지? 이게 수특수환을 제대로 안 푼 학생들이 내년에 나를 다시 만날 확률이 되게 높아져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이 300제를 갖다가 강의를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공급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얘기하는 건데 그 전에 나는 애들이 가르치는 사람이잖아 그치?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목적이 똑같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수능을 잘 봐야 된다는 거지 그치? 수능을 잘 볼 수 있는 로드맵이 있단 말이지 근데 그 로드맵 상에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방식이 잘못됐어 그건 짚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기출 안 되는 학생들은 보면 안 됩니다 알겠죠? 기출 문제 먼저 풀고 오세요 왜냐면 어느 강사가 어느 문제를 엔젤을 내건 모의고사를 내건 간에 기출을 넘어설 수 없는 거 알잖아 그치? 평가원이 모든 시험에 기준이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항상 이런 얘기를 해 아 이 문제를 내가 내 모의고사에 실었으면 애들이 이걸 바가지로 하겠다 하는 문제가 평가원에 나왔어 그러면 그때부터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먼저 푸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죠? 물론 선생님 뭐 문제가 후져요 이런 게 아니야 되게 열심히 잘 만들었고 기출 요소들 많이 담았어 오케이? 그래도 기본적인 게 안 된 상태에서 이걸 봤을 때 효과가 더 좋아질 수는 없다는 거야 알겠지? 애들이 어떤 인터넷 강의에서 커리큘럼 선택할 때 이게 만능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지구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나도 그렇게 만들고 싶어 근데 미래를 예언할 수 있니? 수능시험에 뭐가 나오는 내가 정확하게 다 맞출 수 있어? 그러면 내가 강의 한 번 하고 끝내지 얘들아 그치?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돼요 우리는 시간을 갖다가 축적을 시켜가지고 실력을 쌓는 사람들입니다 알겠죠? 지구과학은 거의 정비례에서 실력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간에 여러분들 노력의 가치들이 증명이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걸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진행할 수 있는 게 맞아요 알겠지? 오케이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끝까지 열심히 할 테니까 같이 잘 따라오세요 알겠죠? 차근차근 한 문제씩 열심히 풀 테니까 여러분들도 차근차근 열심히 풀면서 많은 것들을 얻어가는 강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텐션은 여기까지 하고요 수업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뵙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concerning